지목 1인가, 시간 교체. 지목 1인가, 시간 교체. 지목 1인가, 시간 교체. 이거, 이거 진짜야. 우와, 진짜야. 이거 진짜야. 우와, 진짜야. 점유. 그런데 복불복 1인의 시간 절반 획득인데 허경환이 저를 뽑았어요? 거기서? 우와. 야, 너 형한테 잘해라. 내가 지금 물렸다니까, 좀비. 변하여, 나. 빨리 자립하셔서 세지세요. 너도. 허경환과 시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환과 시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환 씨와 이 시간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다고요? 아, 이 형 바보다? 엄마예요, 저거. 아, 이거밖에 안 돼요? 아이, 나 진짜. 완전 속았네. 아, 진짜. 아, 나는 왜 경환이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고서. 형이, 형이 왜 가만히 오셨잖아요. 아, 형. 아니, 저. 너 혼자 왔어? 왜? 너 여기 왜 뛰어온 거야?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형.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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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야. 어떻게 나한테, 나한테 바로 왔어? 나 지금 약간 좌절하고 있었거든, 잘못 보고 와서. 아, 좌절하고 있는 게 나타났어. 시원의 방도 끝난 거예요? 네 번째 시간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비밀의 방 하나예요, 여러분은. 반전. 네, 마지막. 야, 우리 위치가 굉장히 좋아지네. 야, 우리 위치가 굉장히 좋아지네. 우리 위치가 뭐 저렇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형, 그냥 과자나 드세요. 과자나 드세요, 형.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갑자기 이 형이 우리 인원이 늘어나니까 뭐가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두고 봐. 그거 아니에요. 나 왔네. 하나하고. 어허. 사기욕이 빨리 안 오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여기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일기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우리 간단하게 좀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도. 예,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할게요. 뭐 별거는 할 거. 선배님, 사발식 시작하겠습니다. 사발식 시작하겠습니다. 사발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술을 못해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제가 술을 못해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언니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네. 사발식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니까. 선배님, 장기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아, 이제 주셔야지,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중심에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우리는 13층 올라가서 또 비밀에 방문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자, 가요. 예. 자, 가요. 예. 자, 이동. 지금 올라가면. 야, 이거 들어. 지금 올라가면. 들통을 한단 말이야. 자, 빨리 와요.